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가오슝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해서 기차를 좀 예매를 해놨거든요.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 구름이 싹 끼어 있고 무슨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가오슝은 어제 그냥 잠깐 맛본 걸로 하고요. 이제부터는 진짜 모험을 시작해볼까 합니다.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다 돼가고 있는데 몇 시 반 차라서 이제 슬슬 나가보려고 해요. 잘 있어라. 너도 나를 나쁘지만은 않았는데 이웃이 말썽이야. 뭐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어서 어느 정도는 이긴 하는데 옆집에서 새벽 2시까지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뭔 소리 재미있는지 파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습니다. 뭐 근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놀이니까 이 정도면 싸게 싸게 1박 먹었다고 봐야죠. 체크하우스는 이렇게 그냥 키만 여기 우편함에다가 넣어놓고 가면 끝이라고 하네요. 오늘은 가오슝을 넘어서 타이둥이라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동쪽에 도시가 있어요. 그쪽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 한국의 잔류가 잘 없는 곳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타이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오늘 참고하시면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. 기차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 오면은 뭐 하나 먹어줘야 제맛인데 아니 멋있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진짜 주위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. 절대обы 놓으면 좋겠다. 아니 맛있게 진짜로 놀아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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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r mom. Your mom. 차 먹나? 밥 먹으러 간 거 아니겠지? 지금이 딱 1시라서 점심시간 되긴 한데. 이거 써왔으면 되겠지? 진떼은 뭐지? 진떼은 뭐지? intelligence. 오, hex Thank you. 네너너뛰. ipping 안 된다. 근데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늦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로그인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야? 영업하나? 안녕하세요? 한 명? 첫말씀 근사하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물론 겨우 피자 먹으려고 타이동까지 온건 아니긴 한데 이따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침도 안먹고 왔는데 여전척하기 전에 뭘 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자집이니까 피자시킹이요 그치? 멕시칸 스파이스 소세지 11인치 그리고 망고스멀리 그리고 이게 free? 네 망고스멀리 잘 나왔나 음식이 나왔습니다 멕시칸 그릴로 어쩌고 안되는데 어 되게 맛있습니다 대체로 치킨 소스 맛이 강하네요 그게 약간 소시지에다가 치킨 소스를 묻혀가지고 그걸 피자로 만든 느낌이야 먹을만합니다 제가 보기에 피자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망고스멀디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소유산의 고장이 콩콩 아닌 이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망고가 되게 싼가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한 2,000원 3,000원?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냥 안 보세요 안 autonomy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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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피자가 아무래도 좀 짜긴 했는데 망고 스무디가 단맛으로 되게 잘 잡아줘서 단짠단짠으로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사실상 제가 대마와서 먹은 제대로 된 식사거든요 이번이 처음에 하여튼 이제 3시쯤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따 외곽 쪽으로 나가서 가서 석양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타이둥에서 가장 큰 거리로 나가서 일부러 걷고 있는데 뭔가 많이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배차감격 보소 스쿠터를 타고 왔으면은 약간 딜레이 같은 게 없긴 하지만 저도 그거 나름대로 좀 이용하다고 봤거든요 일단 이나라 자체도 처음 왔고 해가지고 자루란 상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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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완전히 개맥했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이런말 잘 안하려고 하는데 저거 버스가 무슨 그 뭐냐 하차배드 같은 것도 없고 내리고 보니까 방금 보였던 것이 제가 가려고 했던 장소인데 한정거장 더 가서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또 차도를 걸어야 돼요 10분 정도는 해놔야 돼? 그래도 여기서 딱 와가지고 근사하게 멋진 바닷가 보여주고 하고 싶었는데 이게 참 계획대로 안 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위험 감수하버려서라도 좀 스쿠터를 빌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갓길 옆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방금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 나도 내가 이상해 진짜 아 그나마 날씨가 좋아서 망정이지 날이 저물었거나 날씨가 안 좋았으면 진짜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반쯤 왔는데 아 진짜 이런 거 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저는 아마 전생에 자동차였나 봐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1km 정도 제가 직접 두 발로 걸어서 도착한 거 왔네요 이래서 제가 여기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게 돌아갈지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근데 일단 그냥 와보는 거예요 저 안 되면 지금이 한 3시 반쯤 됐거든요 5시 반에 2시간 간격별로 그 버스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 진짜 여기가 변방이어서 그런지 공군기지들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훈련하는 거 같고 아무래도 대만은 아 뭐라 해야 되지? 남한하고 북한하고 관계보다 좀 더 위협적이죠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그 듬직한 국가가 여기 이 나라를 먹으려고 여러 가지 짓거리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야 얘기로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파도가 무슨 새하얀 거 같은 느낌? 뭐라 해야 되지? 그 다른 데에서 보던 바다랑은 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기상 상황이 비행하기 좋은 날씨여서 그런가? 아니면 원래 맨날 여기에서만 하는 건가? 구글 맵스로 봤을 때는 되게 미스터리 했는데 그냥 째깍한 장소가 왔네요 아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진짜 미스터리다 정 다니다가 안 되면은 옛날에 그 바투파테처럼 아 히치하이킹이라도 하든가 좀 사정사정 해가지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갈지는 아 여기 좀 이쁘네 멋있게 있으시네 되게 이야 진짜 경치 안에는 기가 아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려고 위험 감수하면서 온 건데 그만한 가치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분명 바다 쪽 날씨는 좋은데 뭔가 심상치 않네요 구름이 비 오나? 아 근데 진짜 큰일 났네요 지금 비 오고 있습니다 아니 버스 두 시간 반에 한 대 오는데 지금 여기 비 오고 있어 아 미치겠다 아까처럼 맑기라도 했으면은 그나마 그냥 걷기라도 할 텐데 답이 없네요 아 지금 이것도 물 묻어가지고 습하고 일단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보든가 할게요 아 그 걸어서 나가는 게 힘들 뿐이지 어떻게든 택시만 부를 수 있으면은 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엔딩을 좀 잘 맺고 싶은데 날씨가 계속 와서 망치네 기껏 타일 중까지 와서 관광지 하나 보니까 비가 일어나는 거 자체가 되게 40분 뒤에 버스가 하나 있긴 있네요 이거라도 저거 타야 될 것 같은데 에휴 어떻게 중요한 시기에 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비가 확 와버리니까 아 저도 나름대로 처음 오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걸 최선을 다 해보곤 있는데 음 아 진짜 맥이 빠지네요 솔직히 아 진짜 40분 동안 버스 한 대가 안 샀습니다 꼭 타고 있는 버스 아니더라도 이 버스 하나만 오면은 그래가지고 도심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걸어가면 되는데 아 쉬쉬 쉬쉬 아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녁을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조금만 쉬다가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일정을 끝내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뒤 그친 거 보니까 되게 약오르기도 하고요. 대만은 대체로 우기 때 오면은 날씨가 다 이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속 시원한 좀 약간 선세트나 그런 거를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. 야 확실히 태국이랑은 완전 달라요. 이거 진짜 찐 좀 옷 스타일. 한 번 들어가 볼까요? 확실히 태국이란 나라. 조각상들이 뭔가 태국에 없는 것들을 위주로. 장례식 같은 거 치렀었나?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들어왔던 것 치고는 나름 스피리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바이브가 너무 장식 바이브여서 그냥 나오기로 했습니다. 저기 보이네. 비싸움 좀 볼 만한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. 아까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기 도심 근처에서도 걸어서 갈 수 있는 해변이 있다 그래서 가보고 있는 중인데 뭔가 또 길이 외져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들게 되어도 좀 봤거든요. 오우야 이거는 폐허라고 하기에도 좀 심하다 이거는 좀. 뭔가 들어가고 싶은 느낌도 안 나네요. 네 이쪽으로 가면은 해변이 금방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어째 길이 또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가보기로 합시다. 여기까지 온 거. 여기는 그 도시랑 가까이 있는데도 사람의 손길이 별로 닿지 않나 봐요. 일단 해변이 보여가지고 저쪽으로 가보고는 있는데 뭔가 계속 밟혀요. 조심히 계세요. 밟으세요. 아 그렇죠. 이거야말로 제가 바라던 풍경이었는데 아 근데 이거 들어갈 수 있나? 괜찮겠지 뭐. 그냥 뱀이 나올 만한 그런 환경도 아니고 아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. 아 근데 저쪽으로 왔어야 됐네. 여기는 강 때문에 막혀서 있고 와 끝내주네. 오 해 빨리 더 지기 전에 저기로 넘어가야겠다. 아 어쩐지 여기는 길이 아니다 싶었어. 오메. 오 뭐야. 여러분 이거 지금 살아있는 찐 달팽이에요. 움직이고 있어. 지금 제가 그 관심을 주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나 봐요. 숨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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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는다. 아 보니까 여기 다 달팽이네. 아 근데 제가 저기 가다 와중에 빠가기는 소리가 한 번 났었거든요. 아 근데 그렇다면은 제가 혹시라도 그 한 마리 밟아죽인 게 아닌지 아 너무 아 너무 미안하네요. 아 근데 저기 바닷가로 넘어가려면은 여기서 좀 더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그림 같은 하늘과 함께 해변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아 진짜 이게 제가 바라던 거였거든요. 야 하늘이 완전 무슨 동화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제가 진짜 해픈 사람은 아닌데 아까 아무 이유 없이 그 달팽이 밟아서 죽인 건 진짜 좀 아 지금 뭐랄까 많은 죄책감이 드네요. 진짜로 그것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기분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대만섬이 그 다른 나라 다른 대족에 있는 그 토지들이랑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토지의 질? 그런 게 좀 다르다고 유명해요. 그게 좀 학계에서는 아 여기 돌들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조심하면서 바닷까지 한 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이거 이거 좀 끌게요. 수평선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.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다소 날씨가 변덕스럽긴 했지만은 오늘도 무사히 멋진 하늘과 함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바다를 봅시다. 바다.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오 야 파도 은근 세다. 오메 오메. 와우 오씨 뭐야 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가까이 와 옆에는 원래 테트라포드 같은 거 놔뒀었나본데 얘네들도 결국 다 부식이 됐나봐요. 근데 파도가 진짜 세긴 셉니다. 사실 타이도룡 여행에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마지막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해가 저물어야 갈만하다 그래서 여기 해변에서는 이만 인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촬영이 가능하면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하루를 그 2, 30분짜리 영상으로 만든다는 것이 물론 거기에서 재밌는 부분만 추려야 하긴 하지만 이거 아직 편집하기도 전인데 제 예상으로는 20분은 넘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대체는 추스르고 엔딩을 맺으려고 했었는데 저를 제 채널을 오래 봐오신 구독자님들이라면 애초에 저 자체도 표정을 잘 못 숨기기도 하고요. 대충 그게 보였을 거예요. 아무래도 제가 느낀 심정? 근데 그게 뭐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좀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 웬만하면 남길 생각인데 참고로 저 지금 대만 2일차입니다. 이틀째 돼가지고 거기 외곽에 떨궈줘가지고 버스 하나도 못 잡고 아 근데 저 진짜 집에 못 들어가고 그냥 그렇게 비 맞다가 아주 재수 없으면 천둥 맞는 줄 알았어. 개소리가 좀 들리긴 하는데 아 근데 이 정도면 그 해변공원 노일 끝까지는 못해도 이 정도면 준척도면 되는 거 같은데 아 근데 개들이 너무 험하게 지지니까 그건 좀 걸린다.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어 다른 나라에 문화재들이 많긴 해요. 아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많은 거 잃어버려서 그렇지 전쟁만 아니었으면 한국도 어 괜찮았을 텐데 네 성 안에서는 목소리를 좀 낮출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근사하네. 누군가 경제 명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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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원 간각까지 잘 맞췄는데요 아 진짜 제 소감은 탈울 등이 있는 것 치고는 되게 소도주 있는 것 치고는 되게 성원 규모도 괜찮고 위치도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도중에는 사진 산맥용까지 빠져가지고 영상 찍는 것도 잠깐 까먹었을 정도입니다 낮에는 뭔가 좀 안 풀린다 싶더니 이제야 이제 아 소원상치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야 타이 둥 관광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오늘 준비한 타이 둥 여정은 여기까지고요 되게 좀 변별치 않은 여정이었는데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은 또 기차로 활용을 갈 거예요 거기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타이 둥에서 진이 인사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짜잔